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줄게. 대신 너도 내 소원 들어줘야 해. 할 수 있겠어? 기다렸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손 안 댔어. 역시 술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들어. 내가 이겼네. 이 손 모른 척하지 마. 알아. 우리 집에서 지내. 내기잖아. 너는 젖고. 응? 난 네가 계속 보고 싶단 말이야. 왜? 뭐가 문제야? 방도 하나 줄게. 그런 거 받을 리 없잖아. 별 문제 없지? 왜? 여지야. 너 뭔가 단단히 착각했나 보다. 있잖아. 난 널 놓아줄 생각 같은 거 없어. 그러니까 너도 내 손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마. 일어났어? 걱정 마. 아무 일도 없었어. 어제부터 있었지? 여주야. 김여주. 지금부터 양을 세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목소리를 들으면 천천히. 아주 천천히 잠이 듭니다. 양이 한 마리씩 담장을 넘어옵니다. 세워볼까요? 양 한 마리. 양 두 마리. 양 세 마리. 양 네 마리. 양 다섯 마리. 양 여섯 마리. 양 일곱 마리. 양 여덟 마리. 양 아홉 마리. 양 열 마리. 양 열 마리. 양 열한 마리. 잠들었네?